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40대 여성분이 진료를 오셨었는데요. 약 10여 년 전에 양악수술을 하셨는데 그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볼처짐이 있어서 안면고상술, 항검성형술, 그리고 이마고상술을 하여 얼굴에 주름은 하나도 없는데 왠지 얼굴이 처져 보이고 길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마스크 쓴 얼굴을 보니까 이마고상술을 하여서인지 전태궁도 넓어 눈매가 시원하시고 주름도 하나도 없는 중년 연예인 뺨치게 아주 관리를 잘 하신 얼굴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얼굴 질찰을 위해 마스크를 이렇게 딱 내리고 보니 아 이러한 고민이 있으셨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마고상, 안면고상, 상안검, 하안검 등을 다 하여서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는 팽팽한 얼굴이었습니다만 왠지 얼굴이 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여전히 길어 보이는 느낌 그 고민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성분이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얼굴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분석은 크게 얼굴 윤곽을 이루는 오악관상의 외곽선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팝꼼을 안고인 이목구비를 보게 되겠습니다. 얼굴 외곽선 비율은 얼굴 가로 길이 대 세로 길이 비율이 1대 1.3으로 완벽한 계란형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 아주 예뻤던 이유는 보통 40대 50대가 되면 쌍꺼풀 라인이 늘어진 눈꺼풀에 덮여서 안 보이게 되는데 이 분의 경우 충분히 큰 쌍꺼풀 라인이 보이면서 일명 아줌마 쌍꺼풀 라인과는 다르게 표덕스러운 눈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눈에서부터 눈썹까지의 전태궁이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썹이 높을 때에는 쌍꺼풀이 있건 없건 닥치고 눈이 예쁘게 되고요. 즉 쌍꺼풀이 없어도 예쁘고요. 또한 눈이 터진 근육이 크던 작던 또한 닥치고 예쁘게 됩니다. 눈 커지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눈동자에서부터 눈썹까지의 간격이 이렇게 큰 눈의 경우 쌍꺼풀 라인이 두껍건 얇던 그 쌍꺼풀 라인이 진하던 이렇게 흐릿하던 간에 그냥 무조건 예쁜 비율이 되는데요. 요즘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전지연, 수혜, 씨 등이 이러한 눈매의 소유자들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1980년대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던 이덕화 김청 씨 주연의 사랑과 야망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온 젊은 날에 김청 씨를 보고 화들짝 놀랬더랬습니다. 김청 씨 리즈 때 사진은 퍼블리스트 건 관계상 악력이 올리지 못하니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이나 뭐 이런데 검색해 보시면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사랑과 야망 드라마에 나오는 35년 전에 김청 리즈의 얼굴을 보니 쌍꺼풀 라인이 진하면서도 눈썹이 높아서 예쁜 즉 눈썹이 낮았더라면 영락없는 아줌마 쌍꺼풀이었는데 높은 전택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예쁜 얼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힌트라고 한다면 눈 성형을 원없이 하여 눈도 커지고 쌍꺼풀 라인도 큰데 뭔가 인상이 표덕스럽다고 한다면 눈 커지는 방법으로 눈썹의 위치에 대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즉 이 여성분의 높은 눈썹으로 인한 전택궁 확장으로 인하여 마스크 썼을 때 연예인형 이목구비 비율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눈 커지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키가 되는 포인트로서는 일반적인 얼굴 비율 공식으로는 눈동자의 노출 면적을 크게 하게 되면 눈썹이 하강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눈알 노출은 커졌는데 되려 눈은 작아보이는 그런 얼굴 비율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눈동자 노출도 커지고 쌍꺼풀 크기도 커지고 전택궁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연예인 비율에 눈 커지는 법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